짜잔 뭐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쏭TV의 쏭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 브이로그 편집하는 현장에 급습해볼건데요 한번 편집 잘하고 있나 몰래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볼륨 최대로 밑에 따라 움직여라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지식재단이나 브이로그 편집중이죠 편집 잘하고 계신거죠? 그래야죠 볼륨 올리고 안녕하세요 갑자기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촬영 준비하고 있었잖아 완벽 하 keinen 약간 급정한 티가 나는데 에잇 unos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잘만들었다 잘만들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야야 이 정도면은 브이로그 같은데 이게 브이로그 있게 엠성이지 내가 듣기엔 엠성이지 깰스 올렸다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쏭티비의 쏭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저희 지식재산의 날 저번주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브이로그 촬영해서 오늘 올라갔거든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안 받아요 영상이 안 떠요 알림도 안 뜬다고 구독 취소를 왜 해요 잠시만요 저 잠깐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배짱이님이 5만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배짱이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5만원 앙 냠냠띠 감사합니다 저작권? 아 아까 올라간 거 저작권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저희 영상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쏭아 이 짤 써도 되는 거야? 아 그 자료 화면 이런 거? 아 그런 거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쏭쏭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 너무 잘 들린다 쯧쯧 송아 저 BGM 저작권에 걸리잖아 인마 뭐 인마? 일단 감사합니다 BGM이요?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 좋다고? 아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잘 몰랐는데 유튜브에 걸리는 저작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정리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짤 있잖아요 저희가 짤이라고 부르는 그 자료 화면들을 막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BGM도 저희가 노래가 좋다고 막 쓰시면 안 되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악들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들은 공유 마당에서 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협찬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들도 소음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꼭 빼야 한다고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가이드라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쏭티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